넌 흐아 안녕하세요. 라니오데오세요. 준용...중령신님 갔다오겠습니다. 이따가보세 방원님 준용신님 제가 아까 생명의신이라 했잖습니까 예예 이번에 1.6.4죠 예 생명의신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저는 생명의신이 필요합니다 뭣도는게 필요하오 생명의신이 동물이 필요합니다 방원님 어디계십니까 제거 한번 고신걸 보여드리죠 저에게 동물을 주시옵소서 저는 중룡님과 팀할 의사가 있습니다 저는 제 강력함을 드리겠습니다 어디어디어디어디있어요? 저 마인고 뒤에 산에 쪼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인고 앞에 오시오 마인고 앞이요? 마인고 앞은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까? 아버님 제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다 놀라서 쓰러질 것입니까? 지금 뒷산으로 와주세요 뒷산이요? 네 알겠습니다 오 무서워 세명의 지님 세명의 지님의 동물이 필요합니다 예예 어디계시죠? 마인고 마인고요? 마이크 안들려요 마이크 마인고 오 말이있잖아 안녕하세요 님 마이크 안들려요 다시 네 여보세요 네 세명의 지님의 강점 1.6.4는 말이있다는 점 오오 야 쫀다 다이요 님 또 마이크 안들려요 님 봐봐 마이크 다시 좀 해봐요 네 생명의 지님 네 천천히 말하세요 말한마리 드릴까요? 저희 뒤에 누구있는데요? 죽.. 아 죽이면 안돼요 아버님 아..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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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갑박 벌써 다 맞췄어요? 당연하죠 이번에는 인첸트박스까지 있더군요 아 저..저.. 저한테 그걸 좀 주실 수 있나요? 잠깐만 아잠 아잠 저 동물 좀 주세요 동물 한쌤만 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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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아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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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세요 네 양배추한테 전화해보자 아싸 구걸했다 에헤에헤에헤 다거뒀다 여보세요 에헤에헤 다거뒀다 여보세요 뭐라구요 다거뒀어 닥탁 닥탁탁탁탁탁탁 치킨쉐퀸 난 지금 어? 마인고의 역사상 최고의 닥터가 될거야 갑자기 왜 닥터가 되요? 어? 닥을 많이 잡아서 아 닥을 많이 잡아서 닥터가 뭔줄알어? 뭔데요? 닥헌터 닥터 아아 죽여져네 죽여져 닥을 사냥하다 닥터 아아아아 역시 아군님 좋아 scans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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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쌀쌀쌀쌀쌀쌀 쌓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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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 그경裡面 이럴래 고고고고라고 제가 아디라 그 있잖아요 그 알죠 네 뭘 알아요 알죠 그 제가 말 안해도 누군지 알잖아요 그쵸 어떻게 알아요 당신이 닥터라면 알 수 있어요 닥터라.. 닥터인데 어쩌라구요 닥터면은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닥터는 누군지 알 수 있어요 닥, 닌자세계로 가는 능명 아니에요? 저..저.. 그냥 옷 입고 있는데 닥이 함정 만들고 있다는데 저요? 네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거 초반에 시작할때 부터 들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해요 누구한테 들었어요 핑맨한테 오케이 아싸 내부발란 자 이로써 나는 스택을 다 쌓았다 생명신이 필요할 줄이야 이렇게 오오 쩐다 쩐다 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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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 적응을 빠릅니다 고기도 있어 어 설마 식종독 안걸리겠지? 안걸려 안걸려 어 걸렸다 안녕 닥아 어 어 안녕 닥친구들 닥터에요 일로오세요 호짜 야 이거 사람 추격할때 굉장히 좋다 자 식종독이 걸렸을땐 식종독으로 대응한다 이열치열이란 말이 있죠 뜨거울땐 뜨거운 국물로 열을 시키고 식종독이 걸렸을땐 식종독으로 대응합니다 네 개소리에요 여러분들 개소리입니다 이독치독 이독치독이란 말이 있어요 자 갑시다 좀 조심해야겠어 조심해야돼 유인체부터 정말로 조심해야됩니다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걸 보아 깡충 없어졌잖아 머시한테 전화를 해봐야겠어 머시야 지금 뭐하고있나 자네 저요? 저 지금 말타고있어요 왜 말을타고있어 말재미있어요 그거 타지마 왜요? 그거 말폭파능력이야 아닌데요 저한테 선물 받았는데요 말 아 그거 말술사라고 걔가 말그냥 줬지 중력이 어..네 자기가 원할때 말 터칠수있어 진짜사람 죽어 어 이거 어떻게 하든지 그럼 역한강을 시킬거에요 이거를 딴사람한테 줄까요? 야 그거 내려지냐고 원래 안내려지는데 10포트 들어오면 내려져요 오케이 야 원래 안내려지는데 내려지나보네 딴사람한테 줄까요 그러면은 딴사람한테 줄까요 그러면은 어 딴사람 태워 머싸랑 팀할라고 지금 했어 아 이새끼 말여기다 뿌려놨네 이새끼 분명히 지가 제작자라고 어? 알려지도 않았네 내가 옛날에 이모드 플레이해봤거든 진짜요? 응 아우야 어디있어요 아우야 어디있어요 개멋있어요 어? 어디있어요 제 영롱함을 보세요 영롱함? 어디있어요? 난 지금 치킨을 모으고있다 치킨? 어 도대체 어디있는거지 어디냐 아 저 말죽어요 으아아아 자 어디있나 말죽었어요 마인고등학교 옆에 사거리에서 말죽었어요 야 너 내렸어 말? 네 내려졌는데요 말그런데 죽었어? 말죽였어요 누가와서 미친 샘났나봐요 제가 멋있게 다니는게 뭐지? 야 잠깐만 달짜 쟤 뭐지? 쟤 닌자같은데? 야 멋있어 일로와 일로와 야 얘들한테 갑자기 조나 겁나와 디스 이스파르타 왜왜그러세요 나는 이 게임의 주인공 나는 돌아하오 저리 가세요 헤이 가이 아이킬유 아이킬유 나 그대 왔어 헤이 가이 아이킬유 아니 멋사야 숨어 나 선 아안 아버님 잘봐요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야 목사야 우린 포위됐어 아버님 저는 아무것도 없는 전사에요 저 저희 아무것도 거지에요 저희 아버님 이게 뭘로 보이십니까 살려주세요 저 제가 안때렸어요 멋사가 때렸어요 아버님 오 오 네네 잠깐만 잠깐만 뭐야 왜그래 이거 한방에 마지막 한방에 죽어 아니 뭐에요 이거 마지막 한방에 죽어 한방에 아아아아 맞으면 안죽어요 아니 이게 뭘로 보이시냐구요 맞아마 어 뭐가 뭐가 천선해 뭘로 보이십니까 눈덩이 나선한입니다 나선한이라고 그게 네 개소리 하지마 미안해 나선한 써봐요 써봐요 나 쓰지마 나한테 쓰지마 진짜 써요 나 써 세개밖에 없는데 일로와봐 진짜요 야 야 멋사야 야 죽어 야 하지마 괴단 도망가지마 야 나선건 으악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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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쓰레기새끼 저 비겁한새끼 난 방화범이라 야 야 이거 봐라 아버님 이거 보니까 밸런스가 개막장이거든요 야 야 얼마 달았어 몇 달았어 몇 달았어 안 달았지 다섯 칸 다섯 칸 난다고 이거 하지마 써지마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내가 죽어 야야야 이거 한번 맞아 봐 몇 칸 나나 아 아씨 몇 칸 달아 계속 달아요 살려주세요 아 차크라 몇 달았어 차크라 1하고 실제 피 도다는데요 실제 피 몇 3 악원님 이거 악원 이거 줄게 이거 줄게 오 야 완전 좋은데 죽여서 얻은 갑바 어 진짜 오오 야 능력 생긴다 저리가 EST 얘 다 먹었는데 너 안주면 죽여버릴거야 안녕 야 이거 네가 뭐야 악원님 좋아 앙 약원님 한 칸 반다는데 음 악원님 좋아 게 쓰레기인데 이쁘지 않아 이쁘지 않아 아 그냥 이거 코디용이야 설마 이거 만득이 잡아서 나왔는데 이게 개쩔어요 탈락testellschaft 아 무기를 안 줬구나 인줄 알아요 뭔 Assistant 머 내 야 쓰지마 이거 진화가 먹었어요 오오오 지iane 지sex 기폭참 어이야 오우!!! 지뢰야 지뢰!! 기폭찰!! 와우 야.. 야 우리.. 야 우리 세명이서 팀하자 오케이 이렇게 깔아놓자 에스파이타! 야야 달쩜초대 야 병싱아 니가 그걸 먹으면 어떡해 야야 여기랑 깔아놓고 이거 밟아보라 하자 나와 나와 여보세요 야 야 탈자 탈자야 우리 네 명이서 팀을 하자 팀이요 야 팀이요 야 팀하자 일로와 팀하자 팀하자 난 때려 왜 때려 왜 때려 때려 왜 때려 호랑이 기운이 속속 와 브라데데비요 쿵강쿵강 멋살 위험해 아 조조 조조 예샷 3대 2 3대 2 3백대 2 야이 개수 야이 팀하자매 팀하자매 왜그래 왜그래요 습하게 야 이거 나 개쓰레기야 하하하 백스탯 백스탯 넘벼 넘벼 자 마이크 음소가 있어요 일단 제 능력이 쓰레기인척합니다 저 능력 쓰레기인척할게요 자 능력 쓰레기인척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능력 개쓰레기야 핑련아 야 야 이거 어떻게 맞추라고 야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왔네 아 진짜 자제저만 진짜 백스탯 백스탯 아 이거 능력 야 나 나 누구든 팀 좀 받아주세요 백스탯 예 이거 어떻게 맞춰 아니 템 좀 줄게요 이거 못 맞춰 탄드기 템 다 드릴게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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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야야 뭐야 너 일로와 백스탯 일로와 일로와 이거 이거봐봐 이거봐봐 백스탯 개파르네 잠깐만 백스탯 야 그거 뭐야 죽일래요 하시는데 어 쟤 죽이자 백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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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였어 백스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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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깝다 야 이거 안죽네 안죽네 자 흡수가 되니까 이거 흡수가능하죠 지금 저 흡수가능한거 맞아요 일단은 악루토 자 투척마스터 자 손에 잡힌거 모두 던지는거 흡수가능하다 얘 개쓰레기였네 아 뭐야 개쓰레기였어 자 여러분들 10주일이 지났습니다 추천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추천 버튼 한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추천 현재 270개입니다 10주일이 지나서 리셋됐구요 지금 추천 멘트 한번만 날릴게요 야 이거 뭐야 야 이거 뭐에요 이 새끼 이런거 숨겨놨네 야 야 잠깐만 애들 데미지가 다 고정적인거 같아 야 보라색 황금사과도 있어 야 이거 뭐지 야 이거 뭐지 뭐지 핑맨은 나루토였다 아 만들기책이래요 투척마스터는 아 얘가 반드기 아이템을 쓰고 있었네 헬트 3헬트 2헬트 오 오 이런 터진능력 자 쩐다 야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해놓고 가면 야야 나 피 많이 달아 피 많이 달아 어떻게 해 피 어떻게 채워 피 어떻게 채우지 잠깐만 나 귀 모아야돼 이거 귀 어떻게 모으지 이게 백스텝인가 이게 백스텝인가 야 뭐야 이거 앞으로도 갈 수 있네 핑맨이가 이거 몰랐구나 뒤로 가 뒤로 가는 줄 알았구나 아 앞으로도 가지는데 야 이거 피 어떻게 채우지 게이질 어떻게 채우지 오케이 달려가면서 점프하면서 쓰면 되네 필요없는거 버리자 나루토 나루토의 남학신 오케이 좋았어 아 뒤로 가는게 좋으나 빠릅니다 오케이 알고 있었답니다 자 오케이 뭘까 다 해놓고 오케이 됐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추천수 몇개죠? 8000... 오 여러분들 야 미쳤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잘 눌러져요 오늘? 와 미쳤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열심히 즐거워서 추천받은 한 번씩만 눌러주신다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추천을 너무 잘 눌러주시는데요 야 뭐 추천 한번만 했는데 많은게 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야 누구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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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 초기 포기 히트 아이고 아이고 네 이 말기사단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하는거야 아아아아 배추야 죽여버릴까? 어 야 순이님 나 죽일라고 해 야 이분 나 죽일라고 해 어디야 어디야 도와줄게 야 이분 도와줄게 이분 보소? 이분 보소? 와 나 깜짝 놀랐네 순이님이다 해가지고 전화 걸러있던 이분 오 이분 보소? 러디요 러디 러디 라거님? 아 어디? 아 말을 안해주겠다 이겁니까 지금 라거님 어디냐니까요? 아 우리가 퇴짐을 죽입니다 빨리 안 말하며 우리 김왕기여서 도와줄게다는 사람 다 봐요 아가맨 어? 아니야 입주할 입주할 야 순이님 초대해봐 와 순이님 보소 세 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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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습 바꾸니까 엄청 세졌어 아게무토 안받는데 아게무토인거 같은데 전화도 안받아 우와 씨 저문 보소 네? 네? 여기 어디? 와보세요 순이님 까불지마세요 어디 어디 저번 보시라고요 와 죽을 뻔했네 저 되게 세요 와봐요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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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든지 위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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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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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층인데 위층 모르지 와봐라라 와봐라 여기찜 와봐 vad 와봐라 다 왜 까부세요? 아버님 먼저 죽여! 아버님 어디에요? 아니 왜 까부시는거죠? 이런 능력을 저한테 주시면 저는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아버님 어디야? 저는 누구보다도 강력해질 것 같군요 아버님 어디에요? 어? 아 내 신발을 찾았군 내 신발을 드디어 찾았어 우리 말 안들린가봐 안들리나? 어? 근데 왜 말을 안하지? 라거님? 야 여보세요? 야 시브라 이 새끼 말 안하네 말타고있으면 말이 안되네 말 내려보자 어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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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뭐야 이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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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인거 앞으로 다있어요 아 알았어 알았어 방어님이 그렇게 세다면서요? 나 줄났세 나 방금 말타는데요? 아 그래? 뭐 근데 어쩌라고 말타는게 어쩌라고 아니 말타는게 어쩌라고 말타는게 뭐? 난 모르겠는데? 야 이거 배고프면 어떻게 해? 배고프면 그거 삐드 한번 치셔야 돼요 처음에 달았던거랑 아 이거 이제 안달아? 난 계속 다는데? 랑 LAM 뭐야모야모야 깨에 위하읕 우아아枚 우아아아 Silva 와 졸만 빠른데 저건? доп 으옿 어어 눈뻥샷 아 아픈데 전ятно 아프다! 아프다! 아퍼? 안아퍼? 아니 말죽어요! 말죽어요! 안돼! 안돼! 기폭술 말아봐라! 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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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 건방진 새끼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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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쓰는거죠 자 안봐도 선한게 이거 역시 흡수가 가능하다는 점 주민도 있고 사과 필요없고 인첸트 되어있는거 먹자 자 아직 끝난게 아니라서 오케이 오! 아이템 좋은데? 오케이 애조전생술이 아직 남아있어서 격만 펜다 진조 메흐 펜다 진조 펜다 진조 펜다 진조 펜다 진조 아.. 아.. 핸드아 진짜? 말을 타라구요? 오케이 따그라 따그라 안먹히네 어.. 어 야야 가라 이리야 오케이 가자 제마입니다 가라 애와보인 가라 짠 달 가빠버렸다구요? 달 가빠버렸다구요? 달 가빠버려 어 멋있어 아님 스파르타 스파르타 지루해 우리 둘이 남았어요 너 살아있다고? 네 아 그래 1대1 먼저 하자 네 달이달이 떠야죠 어디있으세요? 저.. 왜? 예투선생술로 다시 태어나서 또 할라고? 저 엄청 세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지금 엄청 세요 말도 안되겠어요 지금 제가 깍쳐봐 어딘데요 나 지금 여기 마인구 주변 추천 한번씩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인구 주변에 있는데 어디있지 아버님이 깍치네요 어디일까 어디세요 저 마인구 6교 앞이요 6교 앞이라구요? 6교 앞이요 저 마인구 어디세요 6교 앞인데요? 6교 앞인데 악어님이 어디세요? 마인구 6교 앞인데요? 개소리 마세요? 저기요님? 마인구 앞이라구요? 아 마인구라구요? 저 마인구에요 제 육교 위에요 지금 개소리 마 위라니깐요 위라니깐요 육교 위라니깐요 육교라고 설마 육교 함정 세워놓고 어? 육교로 오라고 그런거 안밟아 어? 어디갔지? 어디야 저 마인구 6교에요 없다니깐 너 저 육교 있는데 무슨소리에요 뭔소리야 아 아이템 괜히 썼다 아 얘 졸라 초보였잖아 아 왜 아이템 왜 쓴거지 내가 오 야 쩔어 오 쩔어 오 오 존나검 존나검이잖아 아니 이건 그 유명한 존나검? 존나세다고 해서 존나검이라는 그 전설의 명검은 아니야 귀도 귀도가 왜 두개있지? 귀도는 하나만 존재해야될텐데 잠깐만 이것도 스택이 있잖아 잠깐만 잠깐만 이건 스택이 있네 스택으로 뭐라는거지 이건? 이것도 뭔가 능력이 있나봅니다 스택이 있어요 뭐죠? 자 베이저부터는 천천히 아 좋아 분위기 있어 난 분위기를 사랑하지 오케이 추천 아버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천 절차 유튜브 시청자분들 구독하기 한 번씩 12시가 지나서 여러분들 추천 다시 가는 부분이거든요 어제 누르신분들 12시 전에 누르신분들 지금 추천 따봉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 오 오 오 오 야 능력 다들 센 게 아닌 거 같은데 약한데 야 더 넣어 좆밥이잖아 힘포션도 넣어 얘네 힘포션도 넣어줘 너무 약하잖아 힘원 포션 넣어줘 힘투 넣어도 되고 상관없어 너무 약한데 야 넌 마이크 진짜 어떻게 해야겠다 마이크 진짜 안들려 자기는 바보라고 응 자 벤초야 니가 니가 말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진짜 사실 있어요? 오케이 여기 들어 있네요 뽑도록 할게요 여기 막아주세요 네 여기 있습니다 자 첫번째는 튜닝 두번째 중력 몇명까지죠? 세명이죠? 세명 핑맨 오 핑맨이 나오다니 오랜만이네 아버님은 이제 죽었다 자 지금 5분 뒤부터 K타임인거 아시죠? 네 뿅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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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방어력은 엄청나죠 따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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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작살을 내주겠어 일단은 흰 포션을 여기다 넣어놓고 신속 포션 넣어놓고 필요한게 오케이 어 표창 아 솔직히 이거 이게 되게 좋은데 이거 이거를 되게 잘 쓰면 좋거든 자 이제 부활 됩니다 자 일단 자리 좀 잡아놓자 자리를 어디다 잡아놓으면 좋을까 저거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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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다가 좋을까 제일 좋은 자리 애들이 한 입구로만 들어오는 곳이 어디일까 항상 입구 하나로만 들어오는 곳 입구로 들어오는 곳 입구 입구 어디가 좋을까 밤으로 좀 바꾸자 분위기 좋은데 왠 어 피면 왜 저러지 빠간가 뭐요 진술하 나 집중하 아 여기 이거 하면 되겠다 오 야 시브라이 객초놈 어 입구가 사라졌네 렛츠 고 난 절대 일로 가면 안돼 오케이 됐어 간접 완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